뮤트로 아이콘 가수 양준일이 오는 22일 mbc 쇼 음악 중심으로 19년 만에 신곡으로 공격 컴백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19일 정오 공개된 신보 락킹 노러게인으로 18년 만에 컴백한 양준일은 오는 22일 방송되는 mbc 쇼 음악 중심을 시작으로 다양한 음악 및 예능 방송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신곡은 친숙한 로클롤 리듬으로 이루어진 곡인 만큼 안무 또한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흥겹고 경쾌한 동작으로 양준일의 새로운 춤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락킹 노러게인은 다시 뛴다라는 의미로 코로나19와 긴장마로 지친 대중들에게 위로와 다시 신나게 뛰고 싶게 할 힘을 드리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또한 1993년 파티 형태의 소규모 공연 파티 인비테이션이 단독 공연의 전부였던 양준일은 첫 대규모 단독 콘서트 허 퍼스트댄스 개최 소식을 알렸다. 이번 공연은 오는 9월 19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연의 주관사이기도 한 소속사 프로덕션 이왕 측은 화려한 무대와 볼거리가 가득한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며 코로나19의 정부 강력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 격상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